앞뒤 고드립 플러스 10바바 보여줘 일로와 다 즐기쁘게 좀 형편성이 안맞습니다 그래 이거는 말이 안되지 자스가 덱 잘 짰네 우와 이거 완전 그냥 카운트 당했어요 와 이거는 이거 자이 다 잡겠다 이거 마치 잘하네 맞네 슈퍼자이 안티덱 맛만 볼까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방금 자번덱들 어 이런 약간 각잡고 만든 그 카운트 아니고서야는 다 비비는 것 같아서 괜찮네 이번에 바바가 나왔네 이번에 바바가 나왔네 야 이거 재밌겠다 근데 잠깐만 깔아보자 이거 아 이거 골렌 상대로 할만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일드 나올거거든 반사경 피닉스로 조지자 그거밖에 없을거 같아 다빈 아 이거는 뒷선만 끊자 뒷선만 끊을게 뒷선을 끊어야될거 어차피 골렘은 못해 이거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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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와 야 일드한테 다 먹히는데 아 상대방 그게 아니구나 오케이 그냥 힘으로 그냥 뿌사뿐다 뭐 그런 느낌인가 정전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정전수 견제를 못하니까 아 나는 견제하면 되잖아 아 이거 오버타임 오면 할만하겠다 독이 있어갖고 그치 이제 뭐 오기전에 하나 더 깔게요 어 더 깔고 이제 반사경은 아껴두겠습니다 반사경은 아껴두고요 이거 10바바 만들면 어때? 10바바 만들면 여기 하나 꽂고 하나 더 하나 더 10바바 10바바는 어떤데? 골렘 순살 자이치킨 만들어버리는거지 그죠? 와 이 덱 뭔데? 와 이거 메타를 관통하는 덱인데 이거? 진짜로? 와 이거 도라이 같은데? 잠깐만요 10바바 이거 맞아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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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덱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만든 사람 천재야? 아 어차피 지금 순환덱들이 없어가지고 휘둘릴 것도 없어 아니 실전 랭게임에 쓰기에는 아직까지 검증이 좀 필요해 그냥 자볼번 써 허허허 근데 지금 자이 덱들은 다 뚜깍팔 것 같아 거짓말 안치고 참고가 히메라하은 티즈 2티즈님 슈퍼채핑 3천원 감사합니다 이 덱으로 변경하면 되나요? 아 토니드 롤빼? 귀엽네 일자볼로에 약하긴 하겠네요 그지그지 근데 일자가 많이 없잖아 지금 뭐 빅덱이라 하면 골렘 자이가 거의 90%니까 그러니 좀 틈새를 활용하는 느낌이랄까 잠깐만요 이거 이쪽으로 깔아주고 이거 사실 짐바가 깡패라서 다 뚜깍패거든 진짜로 야 이거 코스트 어떻게 할 건데 나 지금 정제소 4개 돌아간다 너 까불면 어? 너 정제소 4개 돌아간다? 나 정제소 4개 깔렸다? 너 코스트 차이 몇개 나는지 보여? 어? 어? 어머나 아 그래 이건 좀 스읍 너 어떡할거야? 보여줘? 보여줘? 앞뒤 고드릴 보여줘? 앞뒤 고드릴 플러스 10바바 보여줘? 일로와 다 지기 뿌게 일로와봐 다 지기 뿌게 그냥 잠깐만 이거 설마 못 지기는 거 아니지? 내가 지금 코스트 몇개 썼는데 이거 좀 형편성이 안 맞습니다 하하하하 그래 이거는 말이 안되지 자스가 일로와 새끼야 앞뒤 공격이다 임마 앞뒤 공격 새끼야 응? 앞뒤 고 드릴이다 임마 일로와 도깔 아프지 뭐 그냥 뭐 불만 있어? 불만 있냐 그? 여기 들어가 그냥 이번에 산피닉스도 니 알아서 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악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이거 봐바다 임마 일로와 불만 없지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참공하 힘내라 하음 성모님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참공님은 네이밍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통통통 현타 씹바바 아이고 허? 진짜 저... 어떻게 보면 성모 형님 아들이 중학생인데 어... 내가 부모라면 저는 제 방송을 보게 할 것 같아요 가끔씩 욕도 나오고 식구금 발언도 나오고 하지만 어차피 그것은 사는데 일부분일 뿐인 이야기들이고 스토리 근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 인성을 봐야 되잖아 뭐 가치관이나 댐댐이 이런 것들은 또 정말 올바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데 있어서 제 방송을 보는게 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잡아 아이 번 Hopkins 아싸 일로 와 아싸 라비오 콜롬비아 일로 와니 에잇 버텔수있쟤 버텨수있쟤 버텨야된다 아 아아아악 이거 진짜 아프되디 일로와 아이씨 네 코스트 없을걸 네 파벌 나올 코스트 있어 없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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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제 그럼 아파야지 이거 알고 있었지 근데 이 덱이 상대방 공작부인이면 개 털 수 있는 베이스거든 근데 푸세랑 석궁 덱이라서 좀 힘들 순 있겠다 어 지금 메타에 좀 감 다 뒤진 덱이라서 상대방 덱이 이 덱은 최신 감다살 덱들한테 좀 세거든요 독수자 이거네 이거 독수야 된다 이거 한번 깔겠습니다 제발 옳지 안 깨지면 됐다 옳지 자 이제 벌어진다이 한번 보내주고 한번 보내주고 성모님 슈퍼채팅 7500원 감사합니다 같이 봐요 지금도 같이 보고있음 성범님보다 우리 아들들이 더 인거친 그냥 사람사는 모습 흡연 포함 스킬 흑연은 정말 안좋은거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 좋습니다 앞뒤 고드릴 일로와 이게 엘직루다 이거야 내가 엘릭스 없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인마 일로와 통통통 한번 더 들어간다 앞뒤 고드릴 어쩔건데 어쩔건데 이렇게 앞뒤 들어가면 어쩔거냐고 또 앞뒤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이 아닌가 와 근데 진짜 덱 잘만들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네요 진짜로 와 이게 맞나 어 잠깐만요 만났다 만났다 일로와 만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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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도구를 끊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씻었더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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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만났다 그래 그래 내 니 한만나보고 싶었거든 내 니 만나보고 싶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일로와 정제서 견제를 안해 하나 더 화살로 견제한다 괜찮아요 돈이 됩니까 그거 자이언트가 팀킬을 해버렸구나 일로와 컴온 베이비 아 솔직히 고드릴 좀 화남자스럽긴 했다 실망스럽네 아 이럴수가 이럴수가 자 상대방 감전에 화살 빠졌습니다 책임 안집니다 이번에 반사경 안 쓸게요 한번만 더 쓸게요 죽여버릴라구요 혼내버릴라구요 혼꾸념을 내버릴라구요 그냥 또 깔아주고 음 그래 그래 반가워요 자 괜찮아요 여기 하나 페이크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바바리안 넣어주고 거기 나왔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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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떡하지 근데 상대방은 지금 징감을 수비해서 너무 이득이긴 했다 잠깐만요 모르겠다 일단 정제수 하나 더 지울게 어차피 상대방 자위 못 들어오거든 일로와 그만 없지 순살 자위 치킨 만들어줍니다 화살을 빼? 일로와 그만 없지 일로 오나 일로 오나 그거 쌍고드릴리다잉? 라스트 한판 한번 살짝 굴려줄게요 일반적인 고드릴리인 것처럼 연기를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고드릴리다 나이스 게이드 이러면 독에 죽거든 어 제발 아 또야 어 오케이 빠졌다 박자가 빠졌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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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아파 괜찮아 아 로켓이라고? 아 뭐야 아 씨 아 이거 석공상대로는 근데 너무 빡센게 일단 스펠 체크 한번 할게요 여기 스펠을 빼줘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말려 운영이 어머 퍼져 상대방이 쥐어짜냈다잉 어 쥐어짜냈쓰 없쥬 없다 저것도 쥐어짜냈다 쥐어짜냈다 쥐어짜냈다잉 그저 네네들 오버타임 오면 네가 분류할긴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책임 안집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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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도 이게 먹힐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먹히네요 상대방 좀 치는데 근데? 어 좀 치는데 너 파벌이 있었지? 어이씨 형이 한번 봐주세요 아 제발 형 제발 제발 파벌을 보겠어? 괜찮아 괜찮네 괜찮긴 뭐 괜찮아 코스트 없잖아 수고해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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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